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 한 말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며 내란죄라고 한다면 함께할 수 없다고 회의장을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란 주장부터 폈습니다.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기회였으면 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이 장관을 거들었고 이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를 제대로 봉쇄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사령관 임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법 5조엔 계엄 사령관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그때 계엄 사령관 임명한다는 내용도 같이 했나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명백한 그 뭡니까?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발언이세요 그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 장관은 임명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야당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임리아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